glossary 자 플레이를 보여줄지 짝 빠진거 외에는 나머지는 별 피해 없었고요 그렇죠 아쉽죠 하지만 지금 월요드 감정 잘 썼고요 전반적으로 이번에 딜이 굉장히 세게 들어갔어요 전체적으로 모든 선수 체력이 많이 낮은 상태라 거기에서 부시하고 한 타 들어갔을 때 그대로 아 각성기 근데 스톱 이번에는 그래도 스톱 각성기는 잘 들어갔어요 그렇죠 일단은 아르카나 각성기는 좀 아쉽게 됐습니다만은 네 아 건설 불 타이밍을 봤습니다 아르카나가 각성기는 들어가기는 있지 않고 근데 서로가 체력이 없었어요 아 막타 타쿠 먼저 일어났기 때문에 저 부분에서는 약간 성북 싸움에서 밀렸어요 그리고 또 어쨌든 원딜이기 때문에 조금 떨어져 있을 때 딜을 넣을 수 있었고요 타쿠 선수는 체력이 없는 때도 공부하고 막타를 잘 꽂아넣습니다 그렇죠 가이버리 다시 한번 땡겼고요 아 진짜 타쿠 선수는 정말 실패거든요 근데 저거 건드리려고 들어가면 아마 다 빨려들어갈 거예요 이번에는 야 정말 오래 살았다 이번에는 예 들어가는 타이밍이었습니다 하지만 스코어는 3대3 그렇죠 자 폭주 타이밍 저기쪽에 만두침 시간이 25초 얼마 없어요 월세트? 광땡 선수도 체력이 없거든요 오 여기는 각성기 타쿠 아 이거 맞교환이긴 한데 오 타쿠가 문제가 될 것 같거든요 자 이거는 생존 realים는 심판의 차이RS 와 this 와 이게 fruit 이러면 스코어가 5대5 시간이 5초 4초 ו 나머지가 Susan 월홀드가 버팁니다 아직은 월홀 와 아 아 이거 사실 지금 수탭만 보면 만두침 선수의 아르카나 got d를 진짜 잘 넣었거든요 그렇죠 만두침 선수도 상대 적진 쪽에서 진영을 플라워나 아니면 셔플, 스트리머로 견제를 해주면서 진영 붕괴하면서 딜을 잘 넣어준 모습이었지만 일단은 아쉽게 패배한 모습이고요. 그만큼 상대에게 혼비백산하는 그런 플레이를 보여줘야겠죠. 박댕 선수가 스스로 생존을 일단 잘해줘야 돼요. 근데 여기 뭉쳐있다보니까 빙기가 실드! 마일스톰 타임! 오히려 나중에 임파이터가 빠지는 타임에는 오! 역시 만세칩 선수가 한 명 한 명 마크를 잘해주면 킬이 풀려나가거든요. 이제 타쿠를 봐야 됩니다. 타쿠 보러 가야 돼요. 그때 타스 한 번 걸 수 있어서 심리전이 걸리니까 그냥 갈고리 느낌이면 오케이 땡큐 하면서 들어갈 수도 있고요. 주로 본인들의 강력한 딜기들을 쏟아부으면서 결국 로요테 조율 끊었고 아르카나도 이렇게 되면 버티기가 쉽지는... 최대한 리스폰을 기다리기 위해서! 한이 됐습니다. 세 명 한 명을 기다리고 또 꺼줄 수 있고요. 그렇죠. 위쪽에 다크리 디렉션! 네 그래도 타쿠 선수가 스킬 사이를 저격을 해내면서 일단은 먼저 다 끊었고요. 그걸 앞에서 BT, 그 다음에 이태적 플레이어 선수가 만들어주고 있죠. 갈고리! 타쿠 한 번 대기! 오! 타쿠는 살아갔어요, 또? 네. 이게 방금 타이밍에 BT 선수가 지금 타쿠 선수 케어를 잘해줬고요. 네, 당연하죠. 아, 지금 같이 둘을 공치해! 그런데 둘을 둘을! 둘을! 뒤로 다치도록 한 것 같아요. 만두칩 팔기 어렵죠. 만두칩 진짜 이건 살아도 산복수면이다. 아, 이거 스티고무 해치 끝나면... 아아... 칩 바삭! 무뎌졌습니다. 체력이 없는 선수들 어떻게 할 건지? 시간이 없습니다. 20초! 어, 물라이트 소닉이 의외로 팔이 짧게 들어가서 광땡 선수를 못 물었습니다. 네. 그런데 아래쪽에 BT를 물러 들어갔죠? 자, BT 잡고 10분만 버티자! BT 잡고 10분만 버티자! 저의 리슨 단단하다! 그러나, 그러나 블레이드라서 빠르게 일단 뒤쪽으로 빠져나갔습니다. 버티기 위해서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리와! 아르카라! 거기다가 샴푸! 깔아주고 5대4! 로요트!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만두칩 선수가 제 역할. 지금 거의 35만 딜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서로가 노리는 부분들이 있는데 확실히 이게 로요트 입장에서는 우리가 제대로 우리가 원래 연습한 대로 꺼내들었으면 이거 승부는 몰라! 이런... 그리고 과연 로요트 입장에서는 아르카나가 앞선 격기처럼 그렇게 폭기를 좀 쏟아부을 수 있을지도 지켜보고요. 타쿠 선수가 버스트에서는 살아나야 되고요. 그쵸. 그래서 공격적으로 마일스톱 타이밍이기 때문에 뒤로 한번 물리면서 아, 주도적으로 들어갈 수 있죠. 마일스톱 타이밍이기 때문에. 그냥 판을 깔았습니다. 자, 각성기까지. 그리고 프린즈 매트 밀어! 아, 로요트 입장에서는 벌써 각성기를 하나 뺐는데 서로 교환이기 때문에. 그렇죠. 두 개, 두 개입니다. 자, 중간에 전장의 방패까지 아예 깔아버렸었거든요. 자, 그리고 18의 창. 예, 다 지금 떡다왕댕 선수의 한 번에 필만 남은 상황입니다. 타쿠 선수가 어쨌든 워로드를 지금 막하고 있는 상황인데. 근데 떡다왕댕이 차력이 없어서 일단 빠질 수밖에 없어요. 아이고, 갈거린 한 번. 자, 진영 아래쪽, 강좋. 아, 워로드가 캐어왔지만. 죽 중에 한 명은 이미 아웃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 광댕 선수 조심해야 됩니다. 근데 블레이드는 워낙 더 빠르다 보니까. 여기저기 도망가는 모습이 있었고. 자, 광댕 선수까지 캐치, 캐치. 아하, 인타자 플레이 하나. 정일이 선수 잡을 때 이제 브런스. 자. 타쿠의 라이플은 한 번 들어갔어요. 어, 붙어서도 이거 한 번 버티가 크죠. 그래서 마일스톱 타쿠야. 아, 예. 이런 게 좋죠. 퍼스트가 원래 노렸던 거. 앞에서 판 깔아주고 뒤쪽에 타쿠가. 딜 넣고. 네, 셔플은 좋았거든요, 정말. 그리고. 타쿠의 디렉션. 기상기에 맞춰서 스파이럴 플레임이 정파로 제대로 안 들어갔어요. 지금 쉴드 딜렀는데. 셋 다 같이 동시에. 다 같이 퇴근하게 생겼어요. 와, 타쿠 타쿠 타쿠. 죽으러 오는 것도 죽으러. 딜 넣고, 타쿠 무시. 우리는 가겠다. 일부러, 일부러. 일부러. 타쿠 무시. 보립사. 야. 지금은 아니야. 네. 일부러 진짜. 충분히 양쪽 다 해볼 만합니다. 대신 인파 체릴이 없어요? 네. 이건 퍼스트 입장에서 오히려 땡큰데요. 어, 그래도. 지금은. 이거 다 넣었죠, 죽을까지. 아유. 이런 플레이가 나와줘야 될 것 같아요. 결국 인파를 들어오게 만들고 인파를 잡는. 네. 이런 식의 플레이가 나와줘야 됩니다, 퍼스트. 순간적으로 뒤쪽의 건설이 나세는 추적자 던져놓고. 그리고 나머지 완전히 1.4가 됐습니다. 일단 월호드 잡는다고 생각하면 한도 끝도 없을 수 있거든요. 자, 마트 침. 어, 빡빡빡빡빡. 아, 끝. 아, 이거. 그래도 추가가 없으니까. 그러니까요. 아, 갑자기. 지금 두 명 들어갔어요. 이거는 잡았죠, 이러면. 그러네요. 피 선수가 확실히 이번 세트. 근데 이번 세트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길을 굉장히 많이 담당했어요. 그렇죠. 데모닉 같은 경우도 좋았었고요. 그리고 이제 블레이드로 변경을 하고 나서도 마지막 3세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인파이터를 견제를 잘 해주면서 탕구 선수가 살아날 수 있게 하는 그런 원동력이 됐거든요. 네.